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추락하게 되었을 때 땅에 닿기 바로 직전에 점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G.H.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상상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보통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다뤄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선정해봤어요. 그렇다면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점프하면 살 수 있는지 과학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약 100m가량의 높이에서 엘리베이터가 낙하하는 상황을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공기저항과 주변부의 마찰은 상황의 단순한 해석을 위해 무시하도록 할게요. 일단 중력에 의해 물체는 자유낙하를 하게 됩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가지는 순간속도는 V는 루트 2GH 여기에서 G는 중력에 의해 물체가 받는 가속도 H는 엘리베이터가 떨어진 높이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순간속도 V는 약 44.3mps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159kmh라는 어마무시한 속도로 바닥과 충돌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엘리베이터 속에 타고 있는 쿠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다시 전개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낙하하는 순간 쿠키는 무중력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쿠키를 태우고 있는 엘리베이터 전체가 가속하기 때문에 즉, 쿠키가 속한 시스템, 개가 아래로 빠르게 가속하고 있어서 그 가속의 반대 방향으로 가상의 힘, 관성력을 만들게 되어 중력과 관성력이 상쇄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잠시, 왜 관성력을 가상의 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밖에서 보는 여러분의 경우, 붙들려있던 엘리베이터가 끊어지면서 쿠키와 엘리베이터, 둘 다 똑같은 가속을 받으며 낙하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쿠키의 입장으로 보면 갑자기 쿠키를 둘러싼 엘리베이터 속이 마치 무중력 상태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쿠키를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 개가 가속하여서 상대적으로 발생한 힘, 그렇기 때문에 가상의 힘이라고 부르는 것이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베이터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위로 점프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속에 있는 쿠키의 입장입니다. 무중력 상태같이 느껴지는 공간인지라 최대한 아래쪽의 몸을 밀착시켜 있는 힘껏 바닥을 디리고 점프합니다. 이때 기대할 수 있는 점프로 만들어낸 속도는 보통 사람이 50cm를 뛸 수 있다고 가정했을 시에 유도가정은 다르나, 역시나 V는 EGH, 여기에서의 V는 점프한 바로 그 순간의 속도, H는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높이를 나타냅니다. 계산해보면 3.13m per sec,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11.2km per hour의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충돌의 직전의 순간, 점프를 통해 바닥과 멀어졌으니 충격은 바닥이 다 받고, 쿠키는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었던 여러분의 관점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바닥에 닿기 직전 약 159km per hour라는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는 쿠키의 속도 또한 약 159km per hour라는 의미입니다. 이 쿠키가 점프 같은 하찮은 방법으로 아무리 엘리베이터 속에서 위로 뛰는 등의 발악을 한들 겨우 11.2km per hour 줄어든 약 147.8km per hour라는 속도로 땅에 처박히게 될 예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생존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엘리베이터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체의 기하학적 구조를 이용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방법, 즉 기마 자세 또는 무릎 꿇기 등을 이용해 최대한 신체의 근육을 탄력적으로 이용해 들어오는 충격의 양을 긴 시간 동안 받는 방법, 다른 하나는 충격을 받는 단면을 최대한 넓혀서 작은 압력을 통해 힘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에 가해지는 충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최대한 충격량으로부터 들어오는 힘을 감소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극적인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맴돌이 전류를 이용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겠죠? 어떠셨나요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도화주세요는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학적 재미난 요소들을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재미있는 과학 현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중에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을 선정하는 여러분께 설명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